으 으 유유상종 이란 말이 있지 이리 끼리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자네는 성씨가 뭐야 어디 김씨 같은 김씨 김의 김씨 이 집안 내력들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너는 서른여섯 너는 서른 여덟 연상 연하잖아 근데 아마 이 36년 38년 살아오는 세월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았을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부모님들도 열심히 살아보시라고 했지만 뭐 그 풍족하다 는 것보다는 가난 이란 쪽에 가마 맞으실 거고 두 집안 다 똑같이 그냥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도 서른여섯 서른여덟이 있었을 거야 그치 너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살듯이 그분들도 노력하고 사셨을 거야 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옳고 바르게 착하게 사셨지만 이렇게 내세울 것은 없으신 것 같이 보여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 거야 너희도 그리고 거기다가 문서라고 할게 그 결혼해 온 문서 그게 둘 다 들었으니까 풍악부로 온 거잖아 괜찮아 그리고 지금 건강한 남자잖아 근데 속은 기집애 열이고 여려 그러니까 막 네가 막 뭐라 하고 그러면 막 울기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반면에 또 우는 거는 니 지금 누나의 진짜 여친인 얘들 눈물이 많아 그건 뭐냐면 둘 다 너네들은 아마 둘이 같이 얼싸안고 울고 그럴 거야 재수 없는 과지 근데 열심히 살아보고 가장 큰 거는 그거야 내가 자네 나이 때 이 길을 들어서서 지금 19년 차가 됐거든 너는 얼마나 좋냐 그래도 두 살밖에 안 많은 누나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잘 맞아 이게 왜 맞냐면은 서로 위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야 물론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을 하겠지 아무튼 둘이는 잘 맞는다는 것 그리고 또 근데 너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 생일이 언제니? 1월 19일 그럼 양력이 있잖아 그 음력으로 치면은 네가 음력으로 치면은 더 빠를 걸? 12월 이때쯤 되지 않을까? 잠깐 근데 너 거는 조금 이상하게 걸린다 89년? 1월? 이게 양력이잖아 그니깐 너는 음력으로 하면은 한살이 더 먹은 용띠가 되는 거거든 용띠로 사로 88년 12월 12일이거든 음력으로 치면은 왜 그렇게 사르라고 하냐면은 12월 12일이라는 거에는 제복이 쫓아가 제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금년이 나가는 삼재거든 너한테는 삼재 아예 나가는 게 낫지 나중에 찾아오는 것보다 지금 너희 둘 다 공통된 게 뭐냐면은 둘 다 3,4년 되게 힘들었다는 거야 두 사람 다 똑같이 쉬운 말로 너희들이 돈 벌지만 벌은 게 일부분은 거의 집으로 또 보태야 되는 거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미래를 설계해서 너희들이 쪼개고 쪼개고 해서 적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큰 부분이 집 쪽으로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거의 별로야 너희들이 근데 이게 금년부터 금년부터는 너도 좀 좋고 너도 나가는 삼재지만 너도 괜찮고 결혼을 만약에 언제쯤 합니까 물어본다면 금년 후반기 하라고 하고 싶어 10월, 금년 10월쯤에 해서 이게 가장 큰 거는 물론 결혼 생활을 안 해 봤어 결혼을 할래 했다가 결혼식 날을 맞춰 놨다가 두 달 앞서서 이렇게 무당이 되는 바람에 난 결혼을 못 해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조언 같은 거 보다도 가장 큰 거는 둘이 잘 이해를 한다는 거야 둘이 서로 존중해 주고 또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잘 맞을 거야 부인과 좀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너무 약해 아래쪽에 네가 잘하겠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너희 집안에는 가까운 분이 한 분 얼마 몇 해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네, 할아버지 그 분이 잘 천도 같은 게 이런 게 천도라고 하지 좋은 곳으로 잘 가시진 않으신 것 같아 가끔 너는 귀신의 밥이라고 하지 네가 이렇게 먹으면서도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? 할 때가 있을 거야 너도 먹으면서 그게 귀신의 밥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좀 이렇게 삼촌같이 이런 무당의 기운 집안 내력이 좀 있어 그건 너희도 너희 집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네가 잘 느끼고 꿈도 잘 꾸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뭐 힘든 여건의 할아버지까지 어떻게 하겠냐고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할아버지 천도는 꼭 좀 해주셔야겠다 궁금한 거 물어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무직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구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구월부터 무직 상태였고 너 원래 뭐 했니 간호수 자국이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했어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거 콜센터 보험 같은 거 뭐 그런 거? 네 그런 건 안 맞지?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좀 잘 안됐어요 몸이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일이 좀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건 그거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 2,3년 되게 힘들었다고 그거에는 당연한 거야 거기다가 또 너네들이 버는 조직에 보태줘야지 너네를 보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직업은 하나의 일종의 옷하고 같은 거야 나한테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근데 직업 자체가 너는 간호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일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 그거 뭐 나라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그런 쪽도 해 주잖아 그러면은 뭐 간호원이 되면 좋겠지만 간호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렵고 간호조무사라도 그쪽으로 알아봐 콜센터 이건 너하고 안 맞아 그리고 돈도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해봐 그리고 금년부터 갑재년부터는 움직임이 보여지니까 일단 그거 한 내가 봤을 때 한 5,6개월 과정이면 될 거야 그 간호조무사 그것만 취득만 해도 치과가 됐건 뭐가 됐건 어디에 취업은 많이 열려 있어 이거 그쪽까지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갖다 38년을 살아오면서 37년 사람으로 38년 째부터는 니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왜 큰 결혼 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너희들이 음 애도 좀 천천히 뭐 니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나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는 뭐 때가 되면 생기겠지만 계속 결혼을 해도 너도 계속 같이 맞벌이 해야 되는 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영인 전문직으로 가는 게 낫지 콜센터다 이런 건 한계성이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찾아보면은 아마 너희 사는 쪽에도 국비 지원해서 간호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일단 배워 전문직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먹고 살아 우리 신도분들 중에 신도 분 중에서도 지금 환갑이 넘으신 분이 계셔 62세 인데 아주머니 신데도 그분은 또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원래부터 갖고 계셔서 근처에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면서 그 연세 그래도 몇 백만 원씩 그래도 뭐 뭐 뭐 거의 한번 뭐 280, 300 정도를 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사니까 그리고 너는 공부한 여건이 집안이 안 됐을 거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방의 줄이 짧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마땅한 기술이어도 또 있어야 되는데 기술도 또 마땅히 안 보이고 음식 종리를 해야 되는데 뭐 하니 너는 친구도 지금 11월 달에 계약 종료가 돼가지고 원래 근이가 무슨 얘기 했어? 원래는 축산 쪽에 일을 하다가 축산? 축산하다가 다쳐가지고 뭐 육이 가공하는 거야? 키우는 거야 육가공이죠 이 쪽은 이제 만난 거는 같이 이제 솔류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 소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육가공 쪽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쇠를 다루고 하는 거고 칼을 다루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데 되게 유하고 착해 근데 꼭지 한 번도 얼마 안 한 모인이야 너무 자극하지 마라 그리고 관제도 약간 보이니깐 술 같은 건 잘하냐? 왜냐면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남이든 완전 니가 아닌 따로 다는 사람이 되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술은 적당하게 조금씩만 먹고 너도 찾아봐 그리고 남이든 간이 많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